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SKT 지면 촬영을 하러 왔어요. 오늘 총 3가지 컨셉으로 촬영해서 엑도 3가지 컬러로 칠해주셨어요. 한이는 꽃다발 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신나는 노래라고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생각보다 꽃은 무겁더라고요. 즐거운 일이라. 저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공감한 노래에 맞춰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프레피 룰인데요 머리띠도 하고 예쁜 조끼도 입었어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? 어떻게 웃는 게 제일 귀여운가? 나도 흰수로 웃지 나도 흰수로 웃지 입모양이 딱 입니 언니 언니 언니들은 웃고 있던 거 아니야 셋 다 입모양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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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봐봐요? 뭔가 눈 집에 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약간 무서워하지? 한 번만 내보자 약간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거야 하나 둘 셋 아니 그만 이렇게 아 하나 둘 셋 우리 입에서 힘을 좀 빼 눈은 힘도 아 힘이야 눈은 힘을 주고 우리 힘을 빼 근데 웃기면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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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겠어요 마음에 들어요 넌 생각나 되니 와 난 행운 아야 정말로 I know I know 널 알기 전 같이는 난 의미 없어서 처음에 단때만이 치고 너무 속해 너무 속해 I'm going crazy right 어디서 돼 I'm going crazy right There we know the love that I would hold on to I hear you love so through all the nights 잠시 후에 온숨이나 일곱 Ok 안녕 너 안 먹고 있잖아 저 오늘도 감올이 했어요 오늘 사진 촬영하는데 엄청 웃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했는데 파이팅 유지할 수 없어요 웃을 수는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점점 어색해져요 뭔지 알아 유지하는 게 어색해 딱 한 번 엄청 웃는 거는 괜찮은데 유지하는 게 뭔가 그 근육이 안 익숙해요 혜린아 너는 오늘 샐러드에서 닭고기가 더 맛있었어 아니면 스테이크가 더 맛있었어 뭐 사는 거에요? 골라야 한다면 봐봐요 스테이크 아 정말? 나는 왠지 저도 원래 스테이크거든요 근데 왠지 오늘은 닭고기가 더 맛있어 닭고기가 그 양념이 진짜 맛있어 맛있게 먹고 있을게요 안녕 스티러지 스테이크 방금 촬영을 마치고 왔는데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셀카를 좀 찍어볼까요?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는 두 번째 착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지금 머리도 바꿨고요. 다른 멤버들도 머리를 바꾸고 있어요. 혜린이가 보이는데 보여드릴까요? 잠시만요. 방금은 카메라 조정 중이었어요. 그렇지? 뭔지 아시죠? 강유린! 쳐다봤다, 쳐다봤다. 두 번째 착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귀여운 반토리 모자를 쓰고 귀여운 니트 바지와 함께 위에 귀여운 알록달록한 브이넥 니트를 매치해 주셨어요. 아주 예뻐요. 이거 나와요? 네! 두 개 가겠지? 겨울이 왔어요. 그러니까요. 저 장갑도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겨울입니다. 귀여운 모자도 썼어요. 그리고 메이크업도 되게 겨울겨울하게 되게 글로이하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. 안녕! 안녕! 이걸 사용할 거예요. 찍을 때. 옷 100% 활용하기. 옷 100% 활용하기. 제가 망가뜨린 거예요. 두 개가 사에요.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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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just want the boxes. I just want the boxes. I don't want everything. I want the box. I love the box. 소품에 눈이 가네요. 엄청 귀여운 트로피가 있어요. 가볼까요? 귀엽죠? 귀엽죠? 빨리 선물을 골라야 되는데 선물 상자만 고르겠어요. 진짜. 상자가 너무 많아요. 엄청 잘. I love the bo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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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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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